안녕하십니까 영어대전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성문영미 명문선 9번과 10번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장을 보시면 There is not the remotest에요. 여러분 먼저 이 단어를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우리 리모콘이라 그러죠? 리모트 컨트롤러인데 리모트 하면 멀다는 의미잖아요. 멀다. 근데 이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에요. 어떤 것에 대한 가장 희박한 가능성입니까? Anyone's calling upon me에요. 여러분 call upon은 call on으로 해도 되고 또는 call upon으로 해도 되는데 이 뭐뭐를 누구들을 방문하다죠. 방문하다. 한 단어로는 뭐에요? 비짓이죠. 비짓. 그래서 원래는 오브 다음에 이렇게 동명사가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이 동명사의 행위를 행하는 주체를 써줄 때는 이렇게 소유격을 써줍니다. 소유격을. 그래서 누군가가 그죠? 누군가가 나를 방문하게 될 가장 희박한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아무도 자기를 방문할 그 가장 희박한 가능성조차도 없다는 거에요. 그리고 that I should call upon anyone else. 자, 대절이 주어로 된 거죠. 내가 다른 누군가를 또 방문해야만 한다는 것. 그죠? 이게 지금 주어로 쓰였죠. 요 대절이 주어예요. 이것이 is a thing. thing인데 어떤 thing입니까? 뒤에서 꾸며주죠. on dreamt of인데 이 on dreamt of는 이렇게 대시로 붙여줘서 한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꿈에도 생각지 않은 꿈에도 생각지 않은 일이다. 제가 밥을 먹고서 이걸 영상을 찍다 보니까 자꾸는 목이 잠기네요. 다음부터는 밥 먹기 전에 이걸 찍어야겠어요. 아무튼 자고 기침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은 일이다. 되셨죠? 그 다음에 O라는 동사는 뜻이 뭡니까? 이게 빚지다죠? O A to B 하면 A를 B에 빚지다인데 이게 그래서 빚지다라는 의미에서 신세를 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발생되고 그래서 또 뭐뭐 해야 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O A letter to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편지를 써야 한다 정도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그냥 나는 편지를 한 친구에게 빚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얘한테 써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아마도 나는 쉘 라이트죠. 쓸 거죠. 그것은 뭐예요? 편지죠. 언제 씁니까? 뭐 하기 전에? 배드타임이죠. 취침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편지를 쓸 건데 그런데 그런데 아마도 나는 쉘 리브잇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그것이 뭐예요? 편지죠. 편지를 어떻게 합니까? 안 쓰고 리브 내버려 두는 거죠. 언제까지? 투모로우 모닝 내일 아침까지 자 A letter of friendship 이에요. 우정의 편지는 Should never be written 이에요. 결코 쓰여지지 말아야 한다죠. BPP 수동태니까 결코 쓰여지지 말아야 한다는데 여러분 이 세이브가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는 동사가 아니라 세이브가 뭐뭇을 제외하고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이브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But 또 뭐뭇을 제외하고라는 뜻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또 Except까지 이게 다 뭐뭇을 제외하고입니다. 자 뭐를 제외하고입니까? When the Spirit Prompt 스피릿은 정신 영혼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기분이나 그죠?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가 붙었으니까 그 기분 그 마음이죠. 그 기분 그 마음은 뭘 말하는 거야? 바로 우정어린 마음 그쵸? 우정어린 기분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정어린 기분과 마음이 Prompt 재촉하다 그쵸? 재촉할 때를 제외하고서는 우정의 편지는 쓰여지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우정의 편지를 쓰고 싶은 그 스피릿이 막 용소슴 칠 때는 우정의 편지를 써도 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결코 쓰여져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이죠. 계속 보시면 I have not yet looked at the newspaper 자 not yet 이죠. 나는 아직 보지 않았다는 거죠. 뭐를 보지 않았습니까? newspaper 신문을 보지 않았죠. 일반적으로 나는 live with 그것을 즉 신문을 그냥 내버려 두죠. 언제까지? till I come back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tired 가 왔네요. 여러분 지금 이 컴백이 무슨 동사예요? 일형식 완전 자동사입니다. 일형식 완전 자동사예요. 일형식 완전 자동사는 여러분들 문법 배우실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뒤에 아무것도 알아도 됩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어요. 이게 일형식 동사인데 이 동사만으로 주어를 다 설명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뒤에 아이고 그래서 뒤에 뭐가 필요가 없어요. 목적어라던가 보충 설명해주는 말인 보호가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일형식 문형 중에서도 일형식 문형 중에서도 뒤에 보호가 오는데 그죠? 이 보호를 갖다가 유사보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사보호 원래 보호라는 것은 이 형식에서만 쓰이는 거잖아요. 이 형식에서만 뒤에 주격보호가 오는 거죠.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그 말이니까 그런데 일형식 동사인데도 이 보호 같은 것처럼 형용사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얘를 유사보호 또는 준보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형식 동사 다음에 이렇게 보호가 쓰일 때는 준보호 또는 유사보호라 부르고 이 주어가 동사의 동사의 동작을 하는 것에 그 결과적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가 죽었어요. 말 끝났죠? 이게 일형식 동사니까. 근데 뒤에다가 이렇게 영 형용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보호를 얘는 준보호죠. 원래는 이 다이드 다음에 올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그냥 썼기 때문에 준보호 유사보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가 죽었는데 그 죽었을 때의 결과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 젊은 상태였다. 이 얘기죠. 즉 젊은 상태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온 게 끝난 거죠. 근데 돌아왔을 때의 그 결과적 상태가 어땠다는 얘기예요. 지친 채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From my walk죠. 걸어서 걸어서 지친 채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자 그것은 여기서 이 잇은 가주어죠. 진주어는 투스입니다. 나를 기쁘게 한대요. 뭐 하는 것이? 보는 것이 뭘 봅니까? What the noisy world is doing? 바로 시끄러운 세상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그죠?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나를 Amuse 즐겁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Glodgy 같은 경우는 이게 명사로는 원한이지만 동사로 뭐뭐 하기를 꺼리다 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뭐 하기를 꺼립니까? 주기를 꺼리는 거죠. 뭘 주기를 꺼려요? The first freshness of the morning mind 를 주기 주기 꺼리는 거예요. 아침 마음에 첫 번째 신선함을 주기를 꺼리는 거예요. 어디에? To things 어떤 일들이죠. 어떤 일들입니까? 이건 뒤에서 꾸며주죠. 슬프고 그죠? 그리고 바보 같은 일들 그런 것에 아침 마음에 첫 번째 신선함을 주기를 꺼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아침에 신문 읽어야 되는데 그냥 안 읽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일터에서 걸어서 지친 채로 돌아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죠. 그리고서 그 후에야 그 후에야 시끄러운 세상이 도대체 뭔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자기에게 즐거움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뭐 이런 지문이었고요.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은 존 스튜어트 밀의 이 자유론이죠. 자유론 온 리벌티라고 한국어로도 이 책이 되게 유명해서 번역이 되었어요. 요즘에 그 알릴레오라고 거기에 보면은 유시민 작가가 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가지고서 이 책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이 원문인데요. 저도 좀 읽어봤는데 영어 공부하기에 문어체 영어를 공부하기에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예 문법적으로 이렇게 딱딱 무슨 테트리스 하듯이 블럭 쌓듯이 딱딱 맞는 그러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문어체 영어를 공부하시려면은 이 책을 원서로 읽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800년대 한 중후반 정도의 글이긴 하지만 현대 영어에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괜찮은 글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위지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대시네요. 강조 구문이죠. 요 가운데 사이에 있는 요것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 라는 것입니다. 자 뭐가 역사의 아이러니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강조용법이 아니군요. 강조용법이 아니라 예 이게 가주어 진주어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 대디아의 내용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역사의 아이러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대절에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주어동사가 바로 안 나오고 삽입이 돼 있죠. 왠에버가 이끄는 부사절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일까요? 예 여기까지 지금 삽입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왠에버는 뜻이 뭡니까? 뭐뭐 할 때마다죠. 뭐뭐 할 때마다 그렇죠. 에브리타임이라고 바꿨을 수도 있겠죠. 에브리타임 자 뭐 할 때마다 입니까? 바로 일반 사람들이죠. 커먼 피플 그렇죠? 얘가 주어네요. 왠에버가 이끄는 절의 주어 자 일반 사람들이 해브 다음에 뒤에 여기 피피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괄호로 묶어줘야겠죠. After a long struggle 긴 어떤 노력 분투 투쟁 이후에 해브 업테인 얻는 거 그렇죠? 업테인하면 얻다죠. 뭘 얻었습니까? 권력이죠. 권력 권력을 얻을 때마다 근데 그 권력은 어떤 권력이에요? They have been striving for 죠. strive for 하게 되면 이것도 뭔가를 이 for 이하를 얻으려고 노력하다 잖아요. 얻으려고 노력하다 그러니까 그 일반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쭉 얻으려고 노력해왔던 그 권력을 그 권력을 긴 투쟁 이후에 긴 노력 이후에 얻게 될 때마다 그죠? 얻게 될 때마다 그리고 이제 대절에 주호동사 나오죠? 그들은 바로 그 보통 사람들은 false with 이거는 여러분 처음 보는 단어일 수도 있죠? 거의 안 쓰는 단어인데 이게 곧바로예요. 곧바로 바로 바로 뭐합니까? proceed to 정사죠? 뭐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하기 시작합니까? hand it over it은 권력이죠? 파워예요. 파워 이거 위에서 봤던 그 그것을 갖다가 hand over 건네주는 거죠. 누구에게 건네줘요? 컴마컴마는 괄우로 묶으셔야 돼요. 항상 투 이하에다가 건네주는 거죠. 바로 강한 사람들이죠. strongman 그 strongman이 누구입니까? 다음에 동격으로 나와요. public fablet이에요. public은 뭐예요? 이건 대중적인 거고 이 fablet은 인기 있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는 사람 즉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 권력을 양도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을 또 설명해 주죠. 뒤에서 who have for one reason or another attracted public support 이게 지금 꾸며주는 거죠. 여기서 또 괄호 묶어줘야겠고 그래서 have 다음에 attracted 가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한 가지 이유로 또는 또 다른 이유로 attracted 이끌었던 사람이죠. 누구를? 대중의 지지를 이끌었던 바로 그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인데 그쵸? 이 강한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이 핸드오버 권력을 양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라는 거죠.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 그쵸? 힘을 얻기 위해 평생을 다 바쳐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얻었어요. 그렇는데 그 얻은 것을 가지고서 인기 있는 사람 대중적인 지지도를 받는 사람에게 이것을 양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사실상 if not in form 이에요. 형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if는 양보절 입니다. if가 한다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읽지라도 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네 줄이나 되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 종종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선택합니다. 올바른 사람을 본능적으로 선택하죠. 그리고 때때로 불행하게도 그들의 선택이 어떻게 돼요. 이즈 디테일 마인드 결정되죠. 누구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감정적인 테스트 테스트는 시험이란 뜻도 있지만 이게 기준이나 척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는 시금석이기도 해요. 감정적인 기준으로 그들의 선택이 행해지는 거죠. 결정되는 거죠. 근데 이 감정적 기준은 뭐예요? 뭐와 관련이 없습니까? 뭐와 관련이 없어요? 그 영웅들의 능력 뭐에 대한 능력? 통치 능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영웅들은 누구예요? 아까 전에 위에서 봤던 이 스트롱맨이죠. 이 스트롱맨을 여기서는 히어로로 바꾼 거죠. 바로 그 사람이 대중의 인기를 받는 퍼블릭 페이블릿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통치 능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감정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 얘기 같은 건 할 수 없지만 그저께인가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 선호등 1위가 나왔잖아요. 뭐 대중들이 저는 그렇게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고 인기가 있다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정치인으로서 또는 대통령의 어떤 통치 능력을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지는 그건 잘 몰라.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1위인 거죠. 그런데 감정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1위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국민들이 그 이제 커먼 피플이죠. 이 사람들이 발견하게 돼요. 너무 늦게 데리아를 발견하는 거죠. 바로 그들이 have picked the long man 잘못된 사람을 선택했구나 라는 것을 아주 늦게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cannot get lead of him get lead of 는 뭐예요. get lead of 는 이게 do away with 랑 같은 뜻이죠. 제거하다 죠. 그죠. 쉬운 단어는 뭐가 있어요. 제거하다가 remove 가 있고 그리고 이런 단어도 하나 드릴까요. eliminate 이것도 다 제거하다 죠. 요거 많이 쓰여요. do away with 그리고 이제는 뭐 할 수 없어요. get lead of him 그 잘못 선택한 사람을 제거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they have picked 가 동사 1번 이고 그 다음에 얘네가 동사 2번 이 되겠죠. 자 뭐만큼 쉽게 에스에즈는 뭐뭄 만큼이죠. 뭐만큼 쉽게 그들이 그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덥트는 채택하다 의 뜻이 있죠. 양자로 산다 의 뜻도 있고 그들이 그를 선택했던 것만큼 쉽게 그 사람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된다는 거죠. 아주 내용적으로 참 재밌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감명깊게 다가오셨으면 나중에 서점에 가셔가지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펭귄북스 시리즈에서 한 5천원 정도 해서 팔더라고요. 교복음과 가니까 그렇게 해서 영어공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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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